자 오늘은 오랜만에 요리 먹방입니다 오늘은 피조개 피꼬막이라고 부르는 피조개 요거는 찜이고 요건 제가 소리한 낙지 연포탕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맑은 낙지 연포탕입니다 아 늑대여서 하고 국물 한번 먹어볼께요 와아 야 이거 누가 진짜 먹어봐야 된다 이거 맛을 봐야 된다 진짜 이거 누가 낙지는 살아있는 활낙지 세 마리 들어갔습니다 아 최세현 님 감사합니다 맑고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건 해장용이다 이거 진짜 술 먹으면서 해장이 되는 맛 어 쌈이 어서와 야 나 저게 벌릴걸 놔두고 옆에 아 우리 사랑하는 쌈이야 어서와라 음 그렇지 꽃별님 얘기하면 저는 개운하면서 자 이게 피조개 이게 생으로 보면은 약간 피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 피꼬막이라고 하거든 피조개 또는 피꼬막 음 찜처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회감을 시켜야죠 이거 큰 냄비에다 해가지고 얘가 약간 조개찜처럼 해두시고 싶다 하면은 소금으로 빡빡 씻은 다음에 물을 넣고 한 1시간 정도 놔둬야 돼요 그럼 뻘을 뱉어요 지금 뻘을 뱉으면 큰 속 같은 데다가 물을 조금만 밑에 살짝 잠길 정도 그 정도만 넣고 이제 딱 끓여줍니다 멍뚜랑이 먹어서 지금 여러분들 어 이거 양념장 양념에 먹어도 귀가 막히지 이것도 라스 한 마리 아 식어 이거 연폭탕 할 때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낙지를 많이 쌓으면 튀깁니다 가운데 김치 이게 많이 쌓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이루 자꾸 뜨는데 안 뜯어 대체 멍뚜랑님이 맨날 녹방보다 생방 처음 생긴데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녹화방식 좀 뜨려고 술을 안 먹을래요 여러분들 네 낙지가 여름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부양식인 것 같아요 쓰러진 소한테 줘도 먹고 일어난다잖아 아유 신영재경님 감사합니다 야 꽃도 엄청 맵다 이거 와아 닭살라 해 닭살라 야 쌈아 이거 딱 니가 좋아할 맛이야 닭살라 너 나중에 써놈 이거 형이 한번 해줄게 쌈아 이거 니가 좋아할 맛이야 이거 아 투표 저거 없애야지 이제 김치랑 무 소소하면서 좋은 먹방 드십니다 먹더라니 감사합니다 근데 오빠 끝나고 없애야지 난 김치 여기가 제일 좋더라 뿌리면 돼 여기 김치 뿌리면 돼 여기 김치 뿌리면 돼 여기 꼬다리 예컬처에 사투리 꼬다리라고 하죠 아 낙지 생으로 어제 먹었습니다 어제 2주년 특집방송때 먹었습니다 어제 2주년 특집방송때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냉동낙지보다 진짜 살아있는 낙지로 하는게 맛이 정말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맛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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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제 찜단먹었습니다 요게 피드류 같은 경우는 생으로도 많이 드세요 피드류 같은 경우는 생으로도 많이 드시는데 생으로는 소주 안주할 때 저도 많이 먹었었는데 소주 안주 흐음 하아 아주 총각김치 진짜 맛있겠다 진짜 한번 먹어봐야 돼 너 이 맛을 먹어봐야 진짜 알지 작살이네 와 모시조개랑 국물이 시원할 거 다 들어가가지고 진짜 작살이네 아 국물이 진짜 시원한다 먹더락이 아 이게 내 요리실력이 내가 자꾸 반하면 안 되는데 요리실력이 나요 문일이 뭐 도와요 낙지 살아있는 낙지 3마리 줬습니다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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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사님 뭔가 또 다를 것 같아요 속 좁아 보여요 표정에서 뜨거나 제가 이 분 진짜 관상 제대로 잘 보네요 속이 진짜 좁아요 제가 정말 제가 속이 좁아요 진짜 제가 속이 좁거든요 저는 쓸데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은 강태시켜버리거든요 속이 좁아요 제가 잘 봤네 양반 잘 봤네 양반 아이디부터가 뭔가 다른 방에 문제가 있는 아이디부터가 뭔가 다른 방에 문제가 있는 연포탕은 살이 안넣어먹습니다 연포탕은 살을 변해요 연포탕은 말 그대로 맑은 느낌으로 먹는건데 유동발 넣어서 먹기에는 이게 굉장히 맑은 맛이에요 피조개 피맛 나나요? 브라더 뭔 뱀파이어예요? 피맛을 어떻게 알아? 피 뭐고 봤어? 피맛을 어떻게 알아? 피맛 이게 담백하고 조개의 맛이죠 큰 꼬막 느낌도 살짝 있고 아 장현의 아름님께서 3638번째 팬클럽까지도 여쭤러워 감사합니다 요거 무쳐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연포탕이라 이름은 처음에 만두사람이 지었겠죠? 장담할 수 있는건 받을깐사람일거 같아요 머리 안씹히나요? 해감을 잘해서 머리 전혀 안씹힙니다 해감 잘했어요 동네동 박가랑님께서 형님 혹시 뭐 먹는거 있으신가요? 네 고래고기 먹다 실패했었구요 안먹는건 개 안먹구요 잘 안먹는건 와우 와우 너무 행복하네요 맛은 까슴 김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조개가 들어간 음식들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해감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조개가 들어간 음식은 해감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씹다가 뻘이 씹히거나 머리가 씹히면 피 꼬막이라고 불러요 저분 아이디가 아주 레언익이네 아이디가 아주 레언익이야 아 레언이 이런데 미친놈이래 펜클럽이 미친놈이래 피 꼬막 아닌가 불러먹을꼬 안물이래 펜클럽이 왜 이래 불안해 펜클럽이 미친놈이래 내가 가지고 운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 늑대야 니하여 소금 저기 아니 브라더들 개인적인 채팅에 여기서 알람 기 나가세요 뭐 여기서 무슨 뭐 자기들 속보를 따지고 있어 저희 아버지가 수족에 조개 중에 맛없는 조개라고 하시던데 맛있나 궁금해서 사람은 입맛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입이 안맞아 근데 다른 사람이 요걸 보고 맛있다 그랬어 그럼 그 사람 입맛이 쓰레기야? 아니잖아요 맛이 있다 없다의 표현은 각 사람 개인마다 해야되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초장 요거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데 지금? 요거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데 지금? 수산시장 가면 요거 쌀텐데? 시장 가면 싸요 아니 베린이 안납니다 모든 조개 음식의 요리는 조개로 만드는 그 어떤 그 요리들은 해가 많은 게 중요합니다 해가 이 정도 먹으려면 수산시장에서 만원이면 삽니다 2kg 사왔거든요? 요게 2kg에요 전부 제가 오늘 먹은 게 2kg 만원이면 삽니다 시장에서 오늘 재료비 총 4만원 되었어요 4만원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비싸게 샀어요 오늘 재료비 총 4만원 되었습니다 수산시장이죠 수산시장 수산시장 아잇 뻘이다 원래 와사비 와사비랑 한꺼먹으면 좋은데 와사비를 안쌌었어요 가방하고 아하탄 도구노찌개 맞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신사 청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구노찌개 감사합니다 자 저기로 와주쌍 늑대 실제로 친한 동생이에요 늑대가 실제로 친한 동생이고요 엔시 효진 남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우리 핫한 도구노찌개님이 3640번째 팬클럽 가입을 바쁠 때 통크게 500개여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식사 섭취가 끝나고 리액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 제가 리액션 하나 또 하탄 도구노찌개님 리액션 하나 보고 가셔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녹화 또 길어지네 리액션 엄청 기대됩니다 기다려보시죠 유튜브 안하나 유튜브 합니다 최근에 많이 업로드가 안되가지고 뜨거워 떡과는 여기까지 엔시 효과의 에너지 네 네